OSEAN 이소담 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첫 컬래버레이션,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눈덩이 프로젝트의 주인공 박재정과 NCT 마크가 스테이션 시즌 1을 통해 신곡을 공개한다. 스테이션 시즌 2의 17번째 주인공은 감성 보컬리스트 박재정과 라이징 스타 NCT 마크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춘 듀엣곡 레머니드 러브는 오는 21일 낮 12시 멜론, 지니, 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어서 음악 팬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. 특히 이번 신곡 레머니드 러브는 SM의 디지털 음원 공개 채널 스테이션과 미스틱의 음악 플랫폼 리슨이 컬래버레이션으로 발표하는 눈덩이 프로젝트의 첫 번취 곡으로 박재정과 마크는 지난 8일 성황리에 개최된 SMTOWN 라이브 월드 투어 바이 인 서울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해 관객들의 열띤 환호를 이끌어낸 만큼 노래 역시 좋은 반응을 얻을 전망이다. 사진 SM 제공 사진 SM의 디지털 음원 공개해 관객들의 열띤 환호는